안녕하세요 쇼핑친구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연입니다 전 지연씨랑 방송하는게 제일 좋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셨네요 쌈지연이 행복하니까 거짓말쟁인가? 제 눈에만 보이는 저의 사랑스러운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 데시벨이 조금 높다면 이해해주세요 누구에게 마이크가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마이크를 찾아라 쓰는 그림 찾기 진짜로 리얼로 마이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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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고싶다 내가 찾고싶어요 아 그러게요 저희 쌈지 트레이닝복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로 쌈지 트레이닝복을 입었어요 저는 이제 위에 입었는데 여자인데 남자걸 입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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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입으신게 어디에요 그죠? 아 좀 슬퍼요 제가 아까 사실 저기 지금 입은 사이즈가 남자건데 95거든요 근데 여자거 90을 입었더니 아동복이 됐어요 배꼽티가 됐는데 팔이 그냥 반으로 오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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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슬픈 현실 아 그게 팔다리가 키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사이즈는 넉넉하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핏에 있는 사이즈가 적당한 것 뿐이지 맞아요 사이즈가 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저희가 지금 상대페이지 보시면 딱 열어보시면 다 있으네요 근데 저희가 가져온거는 협소하게 아니 너무 여리여리하고요 호리호리하신 분들 위주로만 계시다보니까 제가 너무 큰거에요 너무 커서 남자쪽도 못가고 너무 커서 여자쪽도 못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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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어중간한 이거 있잖아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아니 상대트레이닝을 아니 괜찮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핏이 남달러시네요 역시 네 저도 오늘 약간 태능이 온거 같아요 아니 아까 파이팅 넘치더라고요 아 그쵸 파이팅이 저는 진짜 화를 실어 나오는 소리가 여기 있는데 저 끝에 끝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서 어우 저는 조금 지나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진짜 지진단주 하셨구나 진짜 파이팅 넘쳐가지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뭔가 이렇게 편안하면 맞아요 뭔가 이렇게 운동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맞아요 뭔가 딱 활동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게 생기죠 엔도핀 아 최고예요 진짜 제가 물론 제가 일어났다고 지연씨보다 커지진 않겠지만 안쟁키랑 똑같아요 지연씨 제가 키가 없는거에요 안쟁키가 지연씨 안쟁키라고 갑자기 제가 저 지금 서있어요 여러분 최승이 쇼스텔 앉아있는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텐데 저 지금 서있습니다 다 섰습니다 별장 쉰기 없어요 우측 감독님 전신표샷 잡아주세요 근데 저게 안돼요 저게 안돼요 저게 안돼서 지금 이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거 같아요 네 오늘 우리 감독님이 오늘 수고 많으세요 사실 저 앞전에 방송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시작하는 동시에 갑자기 너 컷 하고 끊겨있더라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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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클로즈업을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자동으로 아 저도 이렇게 가야되겠군요 이렇게 가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아 옆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아무래도 뭔가 상세하게 어떤 포인트를 보여드려야 되다보니까 맞아요 약간 감독님들 정말 진짜 아까 수고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되게 바쁘시고 카메라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어쩐지 얼굴이 노랗게 뜨셨더라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얘도 과박하고 그런데 중간에 멈춰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저도 맞습니다 네 저는 클로즈업 제가 되시는거 같구요 자 지금 여기 팔 어깨라인 겨드랑이 라인 골반라인까지 저희 S자를 만들어주는 라인이 세명시 포인트로 들어가 있구요 네 짠 앞에 보이시면 그 라인때문에 허리라인이 더 들어가죠 네 아니 안들릴까봐 안들릴까봐 아니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커서 다 들릴거에요 그리고 상한 세트로 약간 허벅지 쪽이 좀 피탕해요 그래서 처졌던 엉덩이를 착 착 올려주면서 되게 좀 피타는 그런 상세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로 원래 또 몸이 좋잖아요 하 뭘 살아있네 왜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리여리하고 여성 난 여성이야 이런 몸매가 선호가 되게 많아 이런 몸매가 선호가 되게 많아